성훈이가 소민이하고는 또 절친이래요. 진짜로? 작품 같이 썼어요. 진짜? 예전에 어떤 작품? 단막극. 성훈이는 어떤 친구예요? 성훈이 오빠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해요. 허당해요 허당해요. 거기 석진이 오빠랑 붙으면 제가 보기에 석진이 오빠가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약골이구나. 성훈이가 운동 같은 거 잘 안 해요? 전혀. 우리하고 딱 어울리네. 제2의 희훈이 형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취미가 뭐예요 성훈이는? 저 누워있는 거 좋아. 야 나랑 누가 더 석진이 형이래. 나네. 다 빠져있는 거 다 빠져있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말랑말랑해. 좋아 좋아. 진짜 말랐어. 찹쌀떡인 줄 알았어 찹쌀떡. 자 다음은 우리 또 장동윤 씨. 잘생겼다. 동윤이 진짜 잘생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고마사에서 충명대군 역할을 맡은 배우 장동윤입니다.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다.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동윤이도. 뭐가 있어요? 수능수리 만점 보이세요. 아유 동윤이. 아유 동윤이. 저거를 다 안 해. 우리 뭐 수지쇼야 뭐야. 편의점에서 점원이 흉기로 위협당한 걸 보고 기질을 발휘해서 강도를 막았습니다.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그거를 친구한테 하듯이. 점점 작아지잖아. 수륜이 형 사전 맞았는데. 아니 어쨌든 그거. 동윤이 형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 수륜이 형. 아니 그건 왜요. 너는 그 정도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 수륜이 형 운동하잖아요. 저희도 반반씩 하잖아요. 아유 동윤이 형. 동윤이 형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 아유 동윤이 형 공부를 하는 게 낫잖아. 수륜이 형 목걸이도 안 봤어. 목걸이. 하긴 줄 알았다 하긴 해. 목걸이도. 한 번 뽑아봤어요 한 번. 자 다음은 우리 동윤이 형에 의해서 우리 금세록 씨. 아우. 새로 오기는 나랑 때 인연이 있죠. 내가 스타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금세가 떴지 그날. 진짜 1위 하고. 그래. 광고까지. 내가 만들었어요 스토리를. 스타 한번 만들어줄까. 큰 드림이구나. 야 가짜 주스야. 아 이제. 아 금세록.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내가 스타 만들어준 거야 그랬지. 잘 만들어줘요. 스타 제조기. 난 나도 깜짝 놀란 게 뭐 검색 오를까 하니까 너 지금 4위야 했는데 그때 진짜 4위였대. 4위. 그때 진짜 4위야. 형 그렇게 주식을 좀 맞춰봐야 해. 조선이 형 조선이 형 조선이 형. 조선의 톱빈이다. 조선이 형. 조선의 톱빈이다. 조선관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